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인 1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와 관계자들은 동작구 남성 사기시장을 찾아가 이 난장판이 된 수혜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수혜로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주장했던 이준석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당과 국민들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페이스북에 다 쓰러져가는 건물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 속 건물은 마치 폭격이라도 당한 듯이 주변이 난장판이 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식당 정상영업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수혜를 잊고 난장판이 되었지만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복구에 여념이 없는 상인들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당을 조롱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울러 2년이라는 표현은 2020년 5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 9일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부터 이준석 체제까지의 시간이 2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준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이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된 뒤 당 지도체제를 주호영 비대위로 전환하기까지의 시간을 가리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이준석은 오늘인 12일 비대위 공식 출범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임됩니다. 대표로 선출된 지 14개월 만인데 이에 반발한 이준석은 지난 12일 이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신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내일인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80만 당원 중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자들의 모임인 국바세 1,500여 명도 이준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준석 키즈 출신으로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가처분 접수 완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과 이들의 기대와 달리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이준석 측은 당의 결정이 당원제 96조 제1항에 따른 비대위 전환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한 당대표를 당원당규에 따른 해임 절차인 당원소환제가 아닌 하위기관인 상임정국이 정국위를 통해서 사실상 해임한 것은 당원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금 주장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선 이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당의 상황은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는 당원제 96조 제1항에 따른 비대위 전환 사유를 충족시키며 상임정국위의 유권해석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원당규상 유권해석기관인 상임정국위의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상임정국위는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정미경 최고위원회 주사태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고 당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최고위원들의 의결이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치유가 된 문제이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지난 9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당원당규에 나오는 상임정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를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사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절차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 기조국의 해석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는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정치적인 선언에 그친다. 따라서 최고위의 의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정국위는 최고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당원당규상 소집할 수 있다.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사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원당규가 만들어졌다.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당원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해야 했다. 또 절차에 의해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을 임명했다며 당원당규의 규정이 된 절차를 모두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퀴즈, 이신인규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당대표를 뽑는데 하위기관인 정국위, 상임정국위, 최고위 등 및 단위에서 의사를 모아서 더 큰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당권 쿠데타라며 윤리위, 상임정국위, 정국위 이런 식으로 해임하는데 당원당규 어디에도 당대표 해임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를 상임정국위와 정국위에서 사실상 해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저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심한 소리 해대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비대위가 발족하면 당원당규상 최고위는 자동해산이 된다. 이준석의 사실상 해임 상태는 당원당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물이지 해임 자체를 목적으로 한 별도의 해임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일 경우 물러나게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려오게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당규라는 것은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의 활동기준을 제공한다. 정치적 결사체가 합리적인 정당활동을 위해서 정국위의 의결을 받아 당원을 개정한 정치적 행위가 부당한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준석 퇴치의 앞장서온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역시 이 지난 11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당은 공법관계에서의 일반 행정청도 아니고 사법관계에서의 거래관계 상대방도 아닌 헌법상 보장이 된 정치적 결사체다. 그만큼 정당의 자치 그리고 자율성도 크다는 것이라며 법관의 고의적인 편향 결정 없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99% 기각이라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초부는 99% 기각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인 13일 이준석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의 보나마나 제가 봤을 때는 내부 총질이나 해대면서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퇴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